게임иля 중 그런 환경에서 다시 새로운 도전이 한다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하나하나 다 저희가 배워가면서 했거든요 이게 중고인데 더 새 제품같이 느껴지게 하고픈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몇 명이 모여서 자원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 지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달까지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직원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더 높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